난 널 못 믿어. 진짜 널 못 믿어. 아니야, 아니야. 그게 아니고 책을 봤잖아, 그렇지? 책을 읽었어. 그냥 덮었단 말이야. 그런데 저녁에 가니까 그 책을 또 보고 싶어. 어디 보고. 잘했어요. 또 보고 싶어? 그리고 잘했어, 맞아. 또다시.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, 저 단어가. 아니, 예를 들어서. 그냥 집에 가서 어제가 본 가요 무대 그런 거 다시. 아니, 그거 봐도 되고 책을 봐도 또다시 뭐 이렇게. 아니, 그러니까. 정답. 네, 말씀하세요. 저기 저 댄스. 댄스.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? 그걸 다시 보기. 맞아요, 맞아요. 방송이 옛날에는 가수들이 노래라도 뭐 KBS 뭐 이런 공중파만 우리가 했었어, 그렇지? 그렇죠, 그렇게 했죠. 그러다 그런 프로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 무슨 방송국이 생겼어? 종편. 그거 그다음이죠. 세 글자에 앞에. 무슨 무슨 뭐. 종편이 다 나가는 방송국은 뭐라고 그래? 무슨 무슨 뭐 방송국. 지상파. 아니. 공중파. 아니. 비슷해, 비슷해. 비슷해, 비슷해. 지금 근접하고 있어. 거의 비슷해. 이게 저. 아니, 그런 방송국은 뭐라고 그래 영어로. 난 주세. 집이. 참. 집이 들어가면. K. K자가 착한 거예요. 아니 왜 그러지. 무슨 방송국이라고 하세요? 왜 그래? K자가 착한 거예요. K가 아니지. 신데이. 신데이. 네.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. 나는 일부러 이거 안. 대답 안. 아니 아니 아니. 진짜 모르겠어. 아니 그냥 모르겠어. 땡이래.